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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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야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우리 공주, 태식이한테서 공주가 숨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? 한번 볼까? 저기 있어? 좀 더 잠시 올라가 있어? 좀 닫고. 자, 태식아. 어디 있어요? 태식아, 공주 어디 갔는지 찾아봐. 사실 공주 저기 있어. 공주 저기 있네? 태식아, 공주 어디 갔는지 찾아봐.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문 열어주는 거야? 우와, 우리 태식이. 카리스마 있어. 공주 나왔어, 태식이. 오빠가 문 열어줬어. 역시 오빠 밖에 없네. 안녕하세요. 잘했어요. 어구, 잘했어요. 어구, 잘했어요. 한 번 더 해보자. 태식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면 공주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. 공주야, 오빠 어디 있어? 태식이 오빠 어디 있어? 공주야, 태식이 어디 갔어? 방에서 소리 지렸다. 방에서 소리 지렸다. 태식이를 문 열고 나오네. 똑똑해서 문 열고 나왔어요. 어구, 귀여워. 문을 열고 나왔어요. 엄마가 거기다가 넣어놨는데? 또 들어갈 거야? 안 돼. 놓치봐. 여기, 들어가봐. 우리 태식이는 문을 열고 나오네요. 아이구, 똑똑해. 공주 어디 갔어? 엄마가 여기다 방 문 닫아버렸어. 거기서 소리가 나? 태식아, 공주 어디 있어? 공주 어디 갔어요? 모르겠어? 어구, 어구. 우와, 우리 태식이. 엄청 똑똑해. 눈 열어주는 거야. 아구, 아구. 공주 저 위에 있었어. 그만하세요. 이거 뺏어야지 되겠다. 이거 거울 다 부시려고 그래. 야, 야, 야. 안 돼, 안 돼. 이제 그만해. 야, 야, 야. 안 돼, 안 돼. 이제 그만해. 이거 사람 마사고. 이거 다 부자. 안 돼.